오늘은 찰떡아이스로 금단의 단짝 토스트를 만들거에요.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일명 설격 토스트 일쏘TV 소개하니 방법은 물론 초간단 식빵, 슬라이스, 치즈, 찰떡아이스 순서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스터에 구우면 완성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치즈의 짭짤함과 아이스의 달달함 식빵의 부드러움과 찰떡의 쫄깃함 도전해볼 가치 별 3개 찰떡아이스를 이용한 금단의 토스트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